4억 5천여만 달러 상당의 공탁금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뉴욕시에 1억 달러 이상의 이민자 지원금을 할당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비난했습니다. 뉴욕시가 세입자들의 안전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세입자 보호 내각을 출범합니다. 지난 주말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인디애나폴리스 등 전국 곳곳에서 총격이 발생해 사상자가 최소 1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브루클린에 모인 수백 명의 시위대들이 노숙자 쉘터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18개월 동안 뉴욕시 경찰국이 수거한 불법 총기가 6천 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마스가 도박에 빠져 수백억 원의 카지노 빚을 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도넛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바린 대통령의 공세가 열기를 띄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낙선하면 미국은 피바다가 될 것이라며 불법 이민자를 동물이라고 묘사해 구살에 올랐습니다. 바린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정치적 폭력 위협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기자가 전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후보로 나선 사업가 머니 모레노 지원 연설에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외국산 자동차에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본인이 당선되면 중국은 그 차를 미국에 팔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로 치면 미국 전체가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폭력을 모의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제임스 싱어 캠프 대변인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2021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대규모 폭력 사태를 저질렀다며 인륙의사당 난입 사건이 다시 벌어지길 원하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캠프는 바이든의 정책은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피바다를 불러오고 있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피바다가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불분명하다면서도 11월 대선은 바이든과 트럼프 양측 모두 인륙 사건을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추억한 경쟁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멍청한 대통령이라고 수차례 불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거의 90분 동안 진행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이 공격과 비꼬는 수사로 채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불법 이민자들을 향해 미 국경을 통해 들어온 이주민들 상당수는 자국 감옥 출신들이라며 그들은 인간이 아닌 동물이라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빈축을 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대체로 우세했지만 최근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사기 대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도넛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한 4억 5천여만 달러 상당의 공탁금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르면 이달 말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산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오늘 2심인 뉴욕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항소심 공탁금 4억 5천4백만 달러를 한꺼번에 내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며 그 정도의 금액을 트럼프의 회사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1억 달러로 낮추거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1심 벌금형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항소를 진행하고 추심을 막기 위해서는 한화로 약 6천억 원이 넘는 4억 5천4백만 달러의 보증금이나 채권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데 이를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뉴욕 메네튼 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대출기관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허위로 신고했다고 보고 지연 이자를 포함해 4억 5천4백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공탁금 마련을 위해 중개업체 4곳을 통해 보증회사 30곳과 접촉하고 세계 최대 보험사 중 한 곳과 오랜 시간 협의했지만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공탁금 지급 의뢰가 모두 거부당해 결국 난관에 봉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증업체들은 공탁금 보증 한도를 1억 달러로 책정했으며 부동산이 아닌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된 만큼 보증업체들이 부동산 담보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벌금 전액을 납부하거나 오는 25일까지 항소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합니다. 만약 마련하지 못하면 트럼프를 고소했던 뉴욕주 법무부는 트럼프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에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패소해 이에 항소하기 위한 공탁금으로 9,160만 달러 상당을 법원에 맡긴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 자금 모금단체인 슈퍼팩 마가에 몰려드는 정치 후원금 대부분을 소송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지자들의 자발적 벌금 모금 운동도 이어지고 있지만 엄청난 소송비용 탓에 재정적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정부가 마침내 뉴욕시에 1억 달러 이상의 이민자 지원금을 할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개월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던 에릭 개름 뉴욕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전상기자의 보도입니다. 척슈모 상원 원내대표는 뉴욕시가 연방이민자 지원금 1억 6백만 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여름 의회가 할당한 이후 방치돼 있던 이 기금은 애덤스 행정부가 지난 8일 연방정부에 필요한 예산 문서와 호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상한선을 완화할 것을 요청하는 면제 조항을 제출한 후 마침내 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에 배정된 총 지원금의 10%만 망명 신청자들을 호텔에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슈모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연방재난관리청은 아담스 행정부의 면제 요청에 따라 이 수치를 최대 15%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시는 지원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 관리는 아담스 시장팀이 몇 달 동안 올바른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아담스 시장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는데 시장은 연방정부의 신청 요건이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라틴 아메리카 망명 신청자들에게 피난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가 직면한 현 위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또 연방정부가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하면서 뉴욕시가 지금까지 망명 신청자 위기에 지출한 40억 달러 이상에 비하면 약 1억 달러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이민자 위기 해결을 돕기 위해 약 4,900만 달러를 뉴욕시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뉴욕시가 기록적으로 높은 렌트 등 열악한 주택 조건에 직면한 가운데 세입자들의 안전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을 보정하기 위해 최초의 세입자 보호 내각을 출범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인종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공정한 세입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길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안전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정책과 장기 전략을 개발해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시 최초로 내각을 창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에 살고자 하는 수요가 주택 건설 능력을 넘어선 지금 세입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각 설치의 목표는 세입자가 어떤 기관이나 핫라인에 연락하더라도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활용도가 낮은 세입자 서비스를 지원해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전략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제공하는 것 등입니다. 세입자가 세입자 권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 제공도 서비스에 포함됐습니다. 또 내각 창설 목표 중 하나는 인종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내각 TPC는 뉴욕시 사회복지국, 뉴욕시장실, 시주택보존개발국, 뉴욕시경을 포함해 25개 시정부기관의 대표로 구성됩니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뉴욕시 주택 및 공실실태조사에 따르면 흑인 23%와 히스패닉 20%가 거주하는 주택에 3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백인과 아시안의 비율은 9%에 그쳤습니다. 새로운 내각 창설은 뉴욕시가 최근 역사적으로 낮은 아파트 공실률, 기록적으로 높은 렌트, 열악한 주택 조건 등 문제에 직면하며 나온 조치입니다. KBTV 뉴스 길래민입니다.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한 가운데 용의자가 누저지에서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워싱턴 DC에 있는 케네디 레크레이션 센터 인근에서 총격이 벌어져 2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걸어서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포착했으나 아직 그를 체포하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 필라델피아 시위의 주택에서 가족 3명을 총격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가 몇 시간 동안의 경찰 추적 끝에 누저지주에서 체포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용의자가 펄스타운십 레비타운의 주택에 침입했을 때 살해한 사람은 52세 계모와 13세 여동생이었고 여러 명의 거주자들 가운데서 이들을 색출해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의자는 훔친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다시 시내 한 상가 주차장에서 한 남성의 승용차를 강제로 얻어 타고 트랜턴시까지 도망쳤지만 그 과정에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누저지주 트랜턴시의 스티브 윌슨 경찰서장은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거리를 차단한 인근의 한 주택에서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펜실베니아주와 누저지주에 걸쳐서 경찰의 추격전이 벌어져 놀이공원 한 곳이 폐쇄되고 예정돼 있던 축제 행진이 취소되는 등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인데나주 인데나폴리스에 있는 한 술집에서도 총격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해당 총격의 용의자로 니콜라스 풀크를 체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브루클린 벤슨헐스트 지역에 수백 명의 치위자들이 모여 노숙자 셔터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반대 지표를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브루클린 벤슨헐스트 25의 비뉴와 86 스트릿 인근에 모여든 수백 명의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노숙자 셀터가 들어올 경우 치안이 약화되고 전쟁터로 변할 것이라며 노숙자 셀터 건립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시위대는 우리는 노숙자들을 지지하고 셀터 지원을 위해 뉴욕시와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노숙자 셀터가 우리 거주지역으로 들어서는 데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노숙자 셀터가 들어선다면 더 많은 문제와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자녀를 안전하게 키우지 못하고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는 작년 11월 노숙자 셀터가 올 연말까지 해당 지역에 새롭게 들어설 것이며 해당 시설에는 정신질환자를 포함해 총 150명의 성인 남성 노숙자가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윌리엄 콜튼 의원과 주민들이 나서서 주거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며 뉴욕시 행정부는 노숙자 셀터 지역을 잘못 지정했고 이는 주민들에게도 노숙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는 늘어나는 노숙자와 불법 이민자 수용 및 지원 문제로 행정부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18개월 동안 뉴욕시 경찰국이 수거한 불법 총기는 6천 점이 넘는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스털렘과 브루크앤 브라운스 브롱스 지역에 불법 총기 문제가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렴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뉴욕시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따라 뉴욕시경은 매년 압수한 모든 총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이를 통해 불법 총기의 출처와 판매자, 면허 취득 여부에 대해 더 상세히 분석하고 총기 폭력을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뉴욕시경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까지 약 18개월 동안 뉴욕시경은 약 6,242점의 불법 총기를 압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압수된 불법 총기 가운데 3분의 1은 범죄에 사용됐으며 나머지는 범죄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범죄에 사용되지 않은 총기 중 일부는 총기 소지 면허가 없는 불법 소지로부터 압수한 총기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가장 많은 총기 범죄에 연루된 지역은 브루클린의 브라운스빌 73경찰서로 해당 구역에서 범죄에 사용된 총기는 총 154점에 달합니다. 그 뒤를 이어 이스턴 뉴욕 75경찰서에서 총 131점의 범죄 연루 총기가 수거됐습니다. 이외에 브롱스 40경찰서, 42경찰서, 44경찰서, 47경찰서 역시 총기 압수 부분에서 높은 수거율을 보이며 브롱스 지역에서도 총기 폭력 문제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총기 수거 외에 가장 많은 불법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구역은 이스턴 알림 23경찰서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8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수거된 총기는 총 330점입니다. 보고서는 총기 진압을 위한 특수경관이 이스턴 알림 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회수된 총기 중 70%가 권총이었으며 13%가 리볼버 회전식 권총이었으며 8%가 산탄총, 엽총이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브노 마스가 도박에 빠져 수백억 원의 카지노 빚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그가 카지노 측에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666억 원가량의 빚을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스 네이션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브루노 마스가 MGM 그랜드 카지노에 5천만 달러 상당의 빚을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MGM은 기본적으로 마스를 소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마스는 MGM과 계약으로 연간 9천만 달러를 벌지만 세금을 납부한 후 빚을 청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2016년부터 MGM과 장기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MGM 리조트에서 매년 여러 차례 공연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는 MGM 리조트에서 무료로 지낼 수 있어 리조트 측에 숙박료를 내진 않지만 카지노를 이용하다 수백억 원대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매체는 MGM이 브루노 마스 관련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조트는 마스의 공연을 늘릴 계획이며 그와 함께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전언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브루노 마스와 MGM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지난 2013년 음악 매체 GQ와의 인터뷰에서 가수로 성공하기 전 도박에 빠져 있었던 당시를 떠올리면서 그때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잃었다. 당신이 약해졌을 때 카지노가 당신의 돈을 노리고 달려들 것이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NBC 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부패 혐의로 기소돼 5월 재판을 앞두고 있는 로버트 메난데스 의원이 자신이 속한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연임에 도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난데스 의원이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가 아닌 무소속으로 바로 11월 본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앤디킴 연방 하원의원은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그의 무소속 출마는 11월 본선거에서 공화당에만 도움을 주는 것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킴 의원이 애틀란틱 카운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남부 뉴저지를 대표하는 에그 하버시티에서 진행된 아틀란틱 카운티 전당대회에서 앤디킴 의원은 156표를 얻으며 74%의 지지율을 획득했고 머피 여사는 54표를 받아 26%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진행된 미들섹스 카운티 전당대회에서는 태미 머피 여사가 앤디킴 의원을 누르고 승리를 거머쥐습니다. 뉴저지 글로브는 현재까지 머피 여사가 승리를 거둔 5개 카운티 전당대회 모두 당 지도부가 카운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하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일 노출 가능성으로 인해 엔질실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어 제네시스 차량 28,439대를 미국에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3.3L V6 터보 차저 엔진이 장착된 2019-2022 G70, 2017-2022 G90, 2018-2020 G80 일부 차량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국토교통부는 현대차, 기아, 스탈란티스 코리아, 테슬라 코리아 등 4개의 사에 12개의 차종 23만 2천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이 된 현대차, 기아 전기차 16만 9,932대는 통합 충전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에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애틀란타 총격 참사 3주기를 맞아 추모 성명을 내고 아시아계 혐오 범죄 근절을 다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애틀란타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린 추모식에 전달한 성명에서 3년 전 증오에 따른 총기폭력으로 숨진 8명을 깊이 애도한다며 한인 4명을 포함한 희생자 8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대신해 추모식에 참석한 모리츠구 담당관은 위로 서안을 유족 대표 마이클 웹시에게 전달했습니다. 앞서 2021년 3월 16일 조지아주에서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이 애틀란타 스파 두 곳에서 총기를 난사해 8명이 숨졌습니다. 희생자 8명 가운데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었고 이 중 4명이 한인이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누저지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지 바랍니다.